유튜브 바이블스쿨 환경을 여행하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열왕국시대 1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열왕국 개관을 살펴봤었죠. 분열왕국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바로 남북이 분열됐기 때문이죠.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각종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 위주로 암기하고 왕들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지명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보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분열왕국 시대를 읽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흐름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흐름은 남과 북의 관계.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를 우리가 유념해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관점.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관점이 신명기적 관점인데요. 바로 그 관점에서 분열왕국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1기 남북 경쟁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국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로어보암이 왕이 되었고 로어보암이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은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당신 선조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무거운 노역과 세금을 이제 감해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어보암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로어보암이 거절하자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로어보암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세케물 수도로 선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로어보암을 추대하면서 왕조가 독립하였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남북이 분열되게 되고요. 이때의 연대가 약 93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람, 요단 동편의 북쪽이죠. 아람 지역과 모압, 에돔, 블레셋 모두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겐 있지만, 남유다에겐 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많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화지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왜 하필 베델과 단이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베델과 단가 끝에 경계 지역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갖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요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갈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끊임없이 나라의 우안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라가 갈라지고 힘이 약해지자 이집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집트왕, 파라오, 쇼샹크 1세 이건 세계사적 이름이고요. 성경의 이름은 시삭입니다. 쇼샹크가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남유다를 먼저 침공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금방패 500개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부끄러웠던지 요로보암은 노수로 만든 방패 500개로 대체하게 되고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구방 시삭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서 북실라엘의 수도였던 세켐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요로보암은 시삭을 피해서 부두엘로 요단 동비로 도망갔다가 시삭이 다시 복귀를 하자 건너와서 디르사 지역에 디르사 지역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켐 지역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자,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디르사가 수도로 변경이 되고요. 자, 이때 쇼싱크 1세가 팔레스타인을 정벌했던 그 승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카르낙 신전의 부조로 벽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자, 요 벽을 이렇게 탁번을 뜨면 요런 모양이,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다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이 있고 포로들 가슴에다가 여기 지명의 팔레스타인의 지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싱크가 밧줄을, 줄을 잡고 있죠. 이 줄들은 포로들의 목줄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승전을 부조로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경이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남유다. 여전히 이집트의 침략이 지속되는데요. 아사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지도라면 위쪽이 하이집트고 아래쪽이 상이집트인데요. 애구방시상은 이 하이집트 하이집트의 파라오였고요. 상이집트의 파라오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때는 분리되어 있었던 다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분열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이집트에 있었던 왕이 구스왕 세라였습니다. 헬라오적 이름으로 에티오피라고도 하고 그리고 구약성경의 이름으로 구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이집트에 있었던 구스왕 세라가 대군을 백만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사왕이었는데요. 아사왕은 백만대군을 이끌고 구스왕 세라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약 50만, 60만 정도 되는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2대1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런데 아사왕이 초기에는 승리를 했지만 이후에 말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분열왕국 시대 1기에서 특징은 남북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남북이 갈라져서 김일성 시대에 그렇게 경쟁했듯이 이스라엘도 초기에는 갈라진 초기에는 서로 영토전쟁의 여념이 없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아비아 왕이 영토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만큼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바사왕 때 영토 전쟁을 영토 회복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잘 승리했지만 말기 때 벌어졌던 바사 영토 회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사왕이 저 멀리 북방지역에 있었던 시리아지역에 있었던 아람왕 디르사 아람왕 베나다 세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를 쳐달라고 많은 조공을 바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왕이 뒤를 치자 북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로써 영토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